그런데 이 추석 연휴를 노린 범죄 일당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에 한 자영업자가 3억 8천 3백여만 원이 스마트 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걱정마음파에서 공급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내어 정보에 묻은 것, 걱정마음파 둘째 아들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6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꿀맛같은 추석 연휴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연휴를 노린 범죄 일당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이라는 상황이 있는지라 평소에는 사기 수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들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마음파에서 긴급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털릴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모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요. 이렇게 추석에 서로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하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선물 배송으로 인한 택배 문자들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일당들이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노린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기 수법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바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택배 선물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인 것입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정말 추석을 앞둔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스미싱 월별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 접수된 스미싱 문자는 61869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치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1월에 발생한 428건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10배도 많은데 144배라니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에 한 자영업자가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URL 링크를 눌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시다 보니 오고 가는 배송권이 워낙 많았을 거고 추석이다 보니 아주 그럴듯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URL 링크를 누르자마자 휴대전화가 곧장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 3백여만원이 스마트 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수법에 피해 금액도 크다 보니 여러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내용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거 안 걸리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본인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범죄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던 분들도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유행하는 사기수법은 택배 선물 문자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신고건도 7월 1552건에서 8월 3833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신고건도 같은 기간 5,583건에서 1만 1,2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거의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가 최근 급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수법은 보통 어르신들에게 많이 전송이 되는 건강검진 예약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꼭 예약해야 한다며 URL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 이건 역시 누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재난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URL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사칭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청첩장을 돌리거나 부고 등을 알린다며 URL을 보내는 경우도 많으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범죄 피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등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스미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별로 제공되는 스미싱 차단 앱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SKT T 스팸 필터링, KT 올레 스팸 차단 서비스, LG U플러스 스팸 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화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방을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ECRM을 검색해 주시고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 중에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가면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긴급 신고해 주세요.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급하실 때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악용한 범죄 일당들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추석인데 범죄 일당들이 추석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엄빠님들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